소심 키우고 작다 소리가 로치를 만나자 복슨 프루트 다리에서 로치를 만나자 이게 만난 거 아니야? 다른 데서 만나기로 했어 진짜? 어 또 가야 돼? 여기 롯취 있는데 롯취 롯취 말고 롯취 있는데 롯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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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가야돼 아 저기 서있구만 체스클럽에서 기다립니다 가자 같이 가줘야돼? 로치가 또 외로움쟁이였어 외로움쟁이 돈, 돈 찔러주잖아 뭔가 꼼지는 듯한 기운이 뭐지? 뒤에서 바라보는 저 눈들이 형사가 많아지고 오, 체스 이쁘다 오, 체스 이쁘다 나 홀로 체스 불쌍해 안녕하세요 나 홀로 체스 킹스 체스 아, 그렇겠지. 이해되네. 아니야? 어떤 미미? 미쳤네. 얘도 약간 정신이 나갔어. 뭔 헛소리야? 나 이렇게 해줘서. 개소리지 하면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알았으면 나도 이상한 거잖아. 알았으면 좋겠지? 제스는 자신의 자녀를 보내줘다. 이제 알았으면 좋겠지? 아니요? 뭔 헛소리야? 맞아. 안 알려줬어. 자기도 모르거든. 자기도 딱히 뭐라고 말을 설명할게 없어. 그냥 자기도 한 번 해봤거든. 언니가 3가지 미화를 찾는 연속. 저는, 수빈, 고르슨, 조니어. 그녀에게 인해은 주기한 거잖아. 아니, 어쩌면 모르겠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주는 게 나쁜 놈네요 호의가 감사합니다 남다른 필요 없는거지 필요 없는 말은 희생시켜야 시생의 예수를 하는 사람입니까? 뭔가 이거 하려고 그럼 너, 로쯧 우리 더 이상 말씀해 주세요 왕의 대머리 대머리왕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안됐어? 머리 벗고로 민거 같긴 한데 이렇게 잔어 일부러 밀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이렇더라 어차피 어차피 대머리가 됐으면 미리 밀어버렸구나 군어만 라..라구 발을 코앞에 써 저거 잡으려고 이 센 곳에만 그니까 도대체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야? 잘 숨어있었어 어? 퀘스트 실패 뭐야? 어? 한 것도 없는데 노비그라드의 갱단 퀘스트 실패 떴어 난 뭐 한 거지? 뭘 했길래 이 복숭 물론 이제 너를 죽기도 하겠지 오해 안 돼 안 돼 어? 튕겨줘야 돼 결국 싸우잖아 말로 필요 없어 이런 건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아 너무 뭐라고 하지? 너무 빨리 늦게 눌렀다고 하냐? 저런 얼굴에 분치를 했는데 빨리 없애버리라고 변태 잘 아 피하고 두 명 정도는 뭐 오 야 야 도발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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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다들 깨깨깨거리는데 저기 아줌마는 되게 성울하게 오 오 좋아 오 열쇠 사생아 열쇠 다 갖고 있어 열쇠로 개방함 아 아 너무 미쳤다 눈썹 도발질이 미쳤냐? 등을 등을 노려 오 고마워 저기 저 자식이 자기 편 쏴 죽였어 그런데 고마운 애였어 아 하지만 이제 죽어줘야겠어 아잇 어우 이 척이 난 높은 곳에서 싸운다 유리하니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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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려 없애버려 아잇 또 있어 오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활쟁이 포션 하나 빨아야겠다 포션 포션 먹어주고 오우 두 명 남은 거 두 명 남은데 두 명 아니구나 세 명이구나 활 활 활 활 활 활 활 활 활 오우 오우 또 있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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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숨어있었어 어디서 죽췄냐? 오우 또 있어 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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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들어간다 저 뒤에 저 뒤에 오지 좋았어 부하도 많아 원래 압당은 부하가 많아야 돼 다 부하빨이거든 오우 이런 애들은 그렇지 아유 아 오우 피해 피 온나 티 한 번 더 채워주고 아우 오우 야 네고도 깨졌네 아우 오우 waar 어디 다 주워줘야지 다 쌀떡도 먹겠지 그렇지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겠어 쫄따군데 어 마약이나 가지고 있네 쓸모없는 쫄따군놈들 돼지고기라고 돼지고기 만두 만두 근데 이 시대에도 얘네는 만두가 있었나? 중국도 아닌데 궁금하네 유럽에도 만두가 있었나? 유럽에도 만두를 먹었을까? 만두 번역이 만두가 되는 거겠지? 맞대게 표현할만한 게 없으니까 저런 거 비슷한 건 있겠지 밀가루에 이렇게 쌓아서 공기를 쏴서 먹고 뭐 이런 게 있긴 하겠지 수색을 하자 집에 들어가야죠 집에 수거했겠지 보스가 뻔하지 아이 이어허 대박 아 아 아이 귀찮아 귀찮아 아 아오 이 자식이 아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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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차근 놈 저거 잘 먹는다 보내버려 불 끌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줍줍 하려고 한 거야 우리 친구 어딨니? 어디 숨었니? 아 뭐야? 나왔다 아 이거 네비 믿으면 안 돼 중앙만 표시한단 말이야 찾아야 돼 여기서 2층에 있겠지 그렇지 뻔하죠 2층 2층 어 여기 있네 오 뭐야 저거 설마 이상하죠 이 안정민이 나오지 않겠지 아직까지는 안 야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손 찔렉찔렉해 조사해야 돼 변태 변태 새디스트인가 봐 살인마 오 오 오 깜짝이야 좀 늦었어 아 깜짝 놀랐네 바로 바꿨어야지 왜 이렇게 늦었어 몰랐어 저게 바로 나올 줄은 어우 깜짝이야 큰일날 뻔했어 싸이코 자식 이거 너 때문에 큰일날 뻔했잖아 맞아 이 자식 다 너 때문이야 넌 맞아야 돼 방송 잘리면 다 너 때문이다 이제 안 보이겠지? 아냐아냐아냐 모르는데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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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돌릴 수가 없다 아이고 나 이거 인마 나쁜 놈아 여기서 나간 다음에 도와줘 시발새끼들하고 얘기했어 지금 열 받아서 때리고 있어 아무도 안아 하면서 때리고 있어요 멈춰 네 안녕하세요 레이저 밈님 안녕하세요 지금 좀 엄한 장면이라서 화면을 못 보여 드려요 아우 옛날에 방송 짤릴 뻔했어요 큰일날 뻔했네 원하는 게 뭐야 널 얘기 좀 널 죽이러 왔다 안녕 주니어 상당히 오랜 동안 널 찾으러 다녔지 널 죽이러 왔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네요 오우 못 돌리겠다 어 곳곳에 그냥 어 내가 가진 전부를 줄게 팔려달라고 지금 어디서 어 이꼴을 보여주고 지금 살려달라고 어 살려달라고 그런 건 없어 이렇게 험하게 다루가 안되지 여자들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가 안되지 다 죽였어 몇 명을 죽인거 한 5명인거 같은데 진짜 변태 샌디스트 살인마야 젊은 여자 한 명과 악사 한 명을 찾고 있다 무슨 시발로 ㅋㅋㅋㅋ 여기는 대사에요 대사 잿빛머리칼둥이 어 그래 그래 그 여자 그게 기억나 죽이려고 했다는 못 죽였겠지 그녀에 대해서 말해 난 그 잿빛머리칼의 여자가 어떻게 널 만나게 됐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날 공격했어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더 너의 소중한 무의를 잘라버리겠다 맞아 고자단 일을 해주겠다 우린 합의를 했었지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성 것들을 고치기로 했지 그 여자 가수는 시계룸별의 보물을 내게 가져오기로 했고 그들은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무슨 짓을 했나 난 그들의 친구인 도도를 붙여버렸고 그들이 구하러 오길 기다렸어 이거야 이거 고쳐달라고 했다고 뭐지 이게? 아까 성구 성구왕 내가 이런 물건을 고칠 수 있다고? 난 아니야 한 명은 알지 되게 미안한 거 너 이 자심 내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말할게 전부 다 말할게 이러는 순서대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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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도 돼 어 앞 내용이요? 앞 내용이요? 아 이거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까 그 이상한 캐릭터가 저희가 찾아야 될 딸이 딸이 씨리랑 좀 뭔가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방송 잘릴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여자들도 헉하게 다뤘어 다 벗겨서 다 죽여놨어 다 벗겨 놓고 죽여놨거든요 그 이상한 캐릭터가 지절밀어 또 비결해 잘 안 줬어 저게 잘 안 줬어 젊어 저게 잘 안 줬어 그 이상한 캐릭터가 미치고 넌 더 이상한 캐릭터가 너무 잘 안 줬어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아끼다 할 줄 알고 넌 여자 꼬실 중 같긴 모르잖아 지루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여기 사단 있었어 여기 있었구나 시리가 반갑구만 오랜만에 만나 봐주고 아니예요 다른 캐릭터예요 주인공이랑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주인공이 지금 이 여자를 찾고 있어요 우브 딸인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네 소중한 부위를 잘라주지 혁박했던 걔가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상 장면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캐릭터로 바뀌어요 이렇게 딸로 하는 파트가 있어요 중간중간 이 소중한 부위를 잘라주... 죽었다 떨어지는 거 너무 귀엽게 떨어지지 않아? 어이없게 죽었네 약간 따이빙하듯이 떨어졌어 포즈가 따이빙하는 포즈였어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수직으로 따이빙할 때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면 넓게 하면은 표면 장면 때문에 다치니까 그렇지 넘겨 넘겨 빨리 봤던 장면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요 참고로 얘가 주인공보다 몇 벤 떴어었어 이상한 힘이 있어가지고 역시 다음에 RPG를 하면은 여자가 여자가 주인공이 게임을 해야겠어 맞아 인기가 없어 역시 좀 섹시한 여자가 주인공이 그 뭐지? 여자 주인공 태그를 딱 해가지고 맞아 사라의 스카이링 같은 거라면은 아 스카이링 여캐를 골라가지고 아 스카이링 모두도 깔아야 돼 근데 안 깔으면은 너무 아 모성기니까 툰네이더요 툰네이더도 여자가 주인공이 툰네이더도 여자가 주인공이 잠김 깨야 되나? 어 열기 툰네이더도 여자가 촉각하네 나한테 두개 이 주인공이 네 소중한 부위를 잘라주자 내가 봤다 내가 봤을 때 나쁜 놈 말도 필요없어 그냥 쌈박질 죽여 그냥 RT를 누르고 쓰면 최대 5몇가지 기스 공격 과격효과 실라이트 공격을 쩌는데? 아아 이거 너무 피하는게 불편해 저거는 짧게 뭐라고 해야해 불편해 이건 그냥 아예 완전 장착 유동한다고 봐야해 그냥 패야돼 얘는 이 캐릭으로는 패야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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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한테 누군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웠어 성질까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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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 오우 아 이거 누르면 좀 더 시트가 많아지나? 몰이었다 잠깐 난 그냥 기본상 누르긴 하는데 아 진짜? 아 조금 더 때리네 아이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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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짱짱쎄거든 얘들 끝? 또 있네 피해 차 아무리 많아봐 얜 자가회복도 돼요 사기에요 내가 공간을 이동하는 기력이 있어가지고 어휴 저걸로 저걸로 없애줘 기술로 미치기 아 안돼 아니 이거 자기 딸 자기 진짜 딸은 아니에요 수양 딸 수양 딸 우후 딸이라고 해야하나 데려오래요 데려오래요 왜냐면 유천은 엘을 못 갔거든요 시가 없어가지고 유천은요 강해진 대신에 그거에요 시가 없어야 되시네요 엘을 못나요 할 건 다 하는데 엘은 못납니다 규아 보전 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규아 보전은 그건 여자가 돼 그건 그거고 어? 이거 무섭네 어 넘겨야돼 여기 규아 보전은 그거는 저거잖아요 그게 끝인가 다른 할 말은 없나 내가 하는 건 다 아니거든 오우 진짜 넘겼어야 돼 오우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여자를 상처 유저가 나를 공격했어 난 날 방아할 권리가 있다고 먼저 여기로? 이렇게 빌게 내가 받아야 될 걸 받았어 자비를 피 풀어줘 제발 넌 죽어야 한다 난 여자들을 이렇게 다룰 일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여지를 다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가 내 친딸과 같기 때문이야 안 돼 이렇게 둘이 사이버리면 누가 누군지 헷갈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 안 돼 죽였습니다 아 없앴어요 화면이 그냥 장난 아니야 완전히 피 난 자야 어떻게 죽인 거야 얘는 가슴 찔러주는 네 이제 바꿔드릴게요 나가자 됐다 그냥 이런 버전으로 다 사람을 죽였는데 옷을 벗기고 있어요 옷을 벗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니까 뭐지? 그냥 시체 더미야 맞아 어디로 가야지 두두에게 말하는 현상술 프리슬라에게 말하러 가자 여기 프리슬라우드 아 나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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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오 오 띄지도 못해? 체스매니아야 이번엔 체색버전 저건데? 덕후인데? 집에서? 체스덕후야 버전벌러 다 가지고 있어 쟤는 왕이니까 신화 시키겠다 만들라고 오늘은 컬러 버전이 하고 싶거나 만들라고 보드게임 매니아였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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